요즘 연일계 이혼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 달인으로 유명한 김병만도 지난 11월 결혼생활 1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이혼 소식 전에는 모친상 비보가 전해져 최근 들어 반가운 소식이 없었던 김병만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무려 뉴질랜드의 땅 45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간 소식이 없는 동안 무얼 하며 지냈던 것일까요? 김병만은 신현준과 정준호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출연했는데요. 정준호는 김병만에게 왜 뉴질랜드에 자주 가시는 거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병만은 제가 정글의 법칙을 하면서 2013년도에 처음 갔다. 지금까지 45개국 정도를 오지만 돌아다녔다. 2011년에 정글의 법칙을 시작했는데 2년 뒤에 돌아가니까 여기처럼 풍토병 없고 뱀이 없는 곳이 없더라라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신현준은 뉴질랜드 왔다 갔다 하면서 산 땅이 뉴질랜드의 3분의 1을 샀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물었고 이에 김병만은 소문이 그렇게 커졌다라고 웃었는데요. 김병만은 필리핀에 보면 장기렌트를 하지 않나? 예전에는 살 수가 있었지만 영주권자가 아니면 외국인은 땅을 못 산다. 그래서 장기렌트를 했다. 100년 했으니까 산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그는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넘기면 된다라며 땅 크기는 45만평이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더불어 김병만은 구글의 LB의 몰드라고 치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나온다. LB의 뜻은 리틀 빗맨이라고 설명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100년 동안의 렌트인이 정말 소유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요. 골프장 18월 전체의 면적이 40만평이니 45만평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그저 놀랍네요. 장기렌트일지라도 45만평을 소유할 만큼 그가 성공하기까지 그의 인생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김병만의 발목을 잡는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김병만의 아버지가 영농자금을 빌려 시작한 하우스 농사를 태풍이 망쳤습니다. 이로 인해 온 식구가 빚에 짓눌리게 됩니다. 어머니는 식당 허드레실에 나서고 누나는 중학교조차 포기한 채 봉제공장에 다녀야 했어요. 두 여동생도 비슷한 생활을 했고 김병만도 고교 졸업과 함께 노가다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4층 높이 난간에서 쉬던 중 고정나사가 풀려서 추락하는 대형사고를 겪게 됩니다. 당시 철근 옆에 떨어져 목숨은 건졌지만 안전바의 머리를 부딪히며 두개골 골절로 석 달간 입원했습니다. 이후 퇴원하면서 어릴 적부터 품었던 연기에 꿈을 이루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상경합니다. 사실 김병만의 아버지는 아들이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해서 빚 갚는데 도움을 줬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김병만은 일을 시작했지만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바에는 모험을 한 번 걸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경 이후의 삶은 더욱 처절했죠. 라면 하나를 사골처럼 보아먹어야 했고 당연히 집도 없었습니다. 아는 형, 동생들의 신세를 지기도 하고 체육관에서 자기도 하며 노숙은 기본인 생활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어느 날 김병만은 술김에 어머니에게 정하에서 왜 이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했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주정을 다 들은 어머니는 뜻밖에도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김병만은 술이 번쩍 깼고 차라리 욕이라도 했다면 가슴이 그리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는데요. 그렇게 천생 개그맨 같은 김병만이지만 무려 8번이나 개그맨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2002년 데뷔 이후 첫 연예대상의 주인이 되기까지 숱하게 넘어지고 미끄러졌습니다. 천천히 열심히 하다보면 때가 올 것이라 믿었고 그렇게 그는 데뷔 이후에도 10년간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한때 그가 선배들이 줄이려는 군기를 되살렸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개그계의 군기에 아주 오래 전 호되게 당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예능계 대부 이경규인데요. 이경규는 신인 시절 본인이 개그맨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워 평소 살갑게 대해주던 선배 이홍열에게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홍열은 선뜻 사진을 찍어주었지만 이 사진 한 장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옵니다. 사진을 본 한 선배가 어떤 후배가 선배 옆에서 실실 쪼개고 건방진 표정을 짓냐며 코피가 나도록 이경규를 구타한 것이죠. 이 일이 큰 트라우마로 남은 이경규는 후배들의 군기 또한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후배들의 군기를 없애는데 큰 힘을 썼던 것이 이경규였고 이런 이경규 덕분에 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인물이 아이러니하게도 김병만이었습니다. 신인 시절 김병만이 홀로 선배들에게 불려가 어려움을 당하던 중 이런 희극인실의 분위기를 눈치챈 이경규가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개그맨이면 개그맨답게 사람들 웃길 아이디어나 짤 것이지 신인들 불러다 이딴거나 하고 있어 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평소 버럭하는 방송 이미지지만 애정하는 후배들을 잘 챙긴다고 소문이 나 있는 인물로 그때 당시 군기를 잡고 있던 희극인들을 혼내면서 김병만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김병만의 소문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것인데요. 김병만이 척추 부상 후 정글의 법칙에 복귀했을 때 어머니와 더불어 김병만에게 응원을 보낸 건 역시 이경규였습니다. 이경규는 김병만 없으면 정글의 법칙은 안 돼요.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 김병만과의 일화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김병만을 개그 소재로 써도 될 정도로 실제로는 군기가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김병만이 자서전을 쓴 이후부터가 후배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실제로 김병만보다 더 심하게 군기를 잡았다고 전해지는 유담과 달리 김병만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장례식에 유재석, 신동엽, 이봉원, 임하룡 등 선배들 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들도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장 관계자가 직접 정말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빈소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후배들이 따르고 고마움을 전하거나 미담도 있는 것을 보면 군기와 별개로 임망이 있었다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김병만의 모습이 방송에서 보이지 않았는데요. 바로 모친상 이후 큰 시련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병만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방송 안 하네 이런 리플이 많더라. 자연스럽게 방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방송을 줄인 이유도 무대 위에 서는 게 힘들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버라이어티 예능에도 나갈 수가 없었다. 제가 직업이 방송인인데 웃고 떠드는 방송이 싫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등에 업고 외곽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김병만은 현재 경기양주에서 놀이문화공간을 운영 중인데요. 이 공간에는 김병만이 직접 깎고 만든 나무공예 소품과 나무로 된 놀이기구가 질비합니다. 정글의 법칙 등으로 어린 시청자들의 영웅이 된 그가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것들입니다. 김병만은 나무를 깎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생각이 많은 편인데 나무를 깎으면 수많은 고민이 사라진 기분이라며 양주산 속에서 3년간 있었다. 나무도 좋아하고 땅도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다녔다. 앞으로는 어린이 숲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말씀은 별로 드릴 게 없다. 제 길만 열심히 살겠다. 카피추랑 지방을 돌며 달인쇼도 하고 있다. 코미디를 하면 제가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 앞으로도 제 생각, 취미가 녹아있는 제 길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이혼 소식까지 전해진 것인데요. 소속사 관계자는 김병만이 최근 아내와 이혼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이전까지 오랜 별거 기간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병만은 과거 방송에서 여러 차례 아내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해 뭐하면 애 취급한다. 아이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선생님 출신이라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내를 두고 똑똑한 여성이라며 존경의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김병만은 아내를 뚱뚱이라고 부른다며 귀여운 애칭도 공개했는데요. 김병만은 아내가 교수 출신이라 나를 애 취급한다. 집에 있는 딸하고 똑같은 입장이라며 지금은 딸이 커버려서 나는 막내 아들이라고 말하며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하도 징징거려서 아내가 휴대전화에 땡깡이라고 저장해놨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이후 오랜만에 카메라를 통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방송에서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